안녕하세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연식 좋은 상가주택 반값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감정가 7억 5천에서 현재 3억 6천 9백 반값의 금액으로 폭락한 물건이며 실제 입지와 건물의 연식을 봤을 때 중개매물로는 절대 이 가격으로는 나올 수 없는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전체적인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1층에 상가가 배치가 된 현황으로 현재 매달 음식점이 영업 중에 있고 출입문 쪽으로는 아무래도 경매 물건이다 보니 최근에 관리 및 청소가 안되고 있는 상태네요. 내부의 상태는 입원 물건이 2018년식인 만큼 마감 이탈은 없는 상태이고 영상으로 봐도 깔끔합니다. 여기가 2층 4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3층도 동일하게 4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원룸 2개, 미투 2개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층은 주인 단독 2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다락 공간과 함께 전면 테라스도 배치가 되어 있어 활용도가 좋아 보이고 실거주 및 전세로 임대를 주시면 되는 현황이네요. 그리고 건물 후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1층 상가가 매달 음식점이기에 이런식으로 옥상 후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스타코, 현무안, 징크, 드라이비터 등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현황으로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주차는 현황상 총 5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물건 최저가 3억 7천만원 기준 월수익이 400만원 이상은 기대가 되는 물건이기에 좀 더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리는 물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13,277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근린주택이고 2018년식 토지는 56.48평 건물은 117.66평이고 감정가는 7억 5,499만 6,320원 최저가는 49%입니다. 3억 6,994만 8,000원이고 입찰기일 23년 11월 17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재매각 물건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20%입니다. 층별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이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2층과 3층 구조가 동일합니다. 원룸 2개, 위트 2개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주인 단독 세대에 한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투룸이지만 바로 위쪽으로 해서 다락 공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물건 토지감정가가 3억 200만원 평당 금액은 539만원이고 최저가 49% 금액은 2억 6,800만원 평당 264만원의 금액입니다. 건물감정가가 4억 5,200만원 평당 383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2억 2,150만원 평당 187만원으로 2018년식인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건축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통해서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먼저 1층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면상 주차는 5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1층 상가 출입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뒤쪽 편으로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어느정도 넓게 빠져있네요. 그리고 1층 출입문은 바로 여기 그리고 화장실, 다용도실까지 배치가 되어진 그런 1층입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구조가 동일합니다. 2층 도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호와 5호는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2호와 3호는 미투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1호 원룸 기준 월 한 30에서 35 그리고 미투 기준 월 40에서 45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 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거실 그리고 안방, 욕실과 드레스룸이 배치되어 있고 거실, 욕실 그리고 작은 방 이렇게 주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주방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락 공간이 어느정도 넓게 배치가 되어진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활용도가 괜찮은 주인 단독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물건의 예상 임대 수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부터 알아보고 제가 정리한 임대 수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 물건은 여기 파스타입니다라고 해서 이 건물이라 보시면 되고 인근으로 해서 여기 원룸이 보증금 500에 월 30만원으로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매물을 보시면 보증금 500 월 30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월 관리비가 10만원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생일이 2018년 11월달이고 오늘 물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도 대략적으로나마 이 정도의 컨디션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컨디션이 안 나온다 해도 월 35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예상 임대 수익을 한번 살펴보시면 1층 상가가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으로 잡아봤는데 실제 현재 조사된 임차인도 보증금 1000만원 월 50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구조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룸 두 가구 미투 두 가구인데 원룸은 시세보다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시세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미투 같은 경우는 월 40만원 기준해서 동일하게 2, 3층 동일하게 월 14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되고 그리고 4층 한가구 투룸 복층구조의 투룸이 보증금 3000에 월 70만원 정도로 반전세식으로 임대 수익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월 예상 임대 수익은 400만원 정도로 실제 낙찰 후 전체적으로 임대 세팅 시에는 이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제가 원룸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30만원에 잡았고 미투 같은 경우는 아마 한 40에서 45 정도로 보여지는데 미투 금액도 40만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바로 입지와 주변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입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 경산시 중방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해서 경산시청이 배치가 되어 있고 시청 앞쪽으로는 남매지라고 해서 호수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대구 지하철 2호선 임당역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도상 우측편으로 해서는 여기가 바로 영남대학교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 주변으로도 시외버스 정류장 등 상권이 상당히 활발한 그런 지역이고 당연히 임대 수요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입지입니다. 다음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근으로 해서 토지 거래가 한 건이 있는데 아마 9억 주택을 철거를 하고 토지로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15년 6월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여기 단가로 한번 살펴보시면 평당 279만 원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토지감정가 대비 49% 평당 금액은 264만 원이고 이 물건이 약 한 8년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근 한 토지 금액은 평당 300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현황의 다가구 건물들은 여기가 2010년에서 한 13년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들인데 당시 건축 한 4, 5년 뒤에 매매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매매 금액은 한 5억에서 7억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핑크색 보이시죠? 이 핑크색이 실제 중계매물로 디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인데 이런 식으로 안쪽에 위치한 2010년식 대지 74평, 연면적 143평의 다가구 건물이 8억 원의 중계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물건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거래는 없다고 보이지지만 실제 초입 부분의 거래 현황들을 봤을 때 이번 물건 중계매물로 나온다면 6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물건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5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4층 주인세대입니다. 보증금이 1억 1,500만 원이지만 실제 1억 1,300만 원은 반환이 이루어졌고 못 받은 200만 원에 대한 임차인권 넘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모두 배당 신청을 하셨고 여기 상가 임차인분은 확정 배당 없습니다. 없고 실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명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그리고 이제 201호, 205호는 현재 배당 신청을 한 것처럼 보이지지만 2023년 6월 달이죠. 그때 배당 신청 철회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시면 등기부 상으로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모두 말소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최저가 49%, 3억 6,900만 원. 금액 쪽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2018년식 건물이고 임대 수익도 400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이 물건, 경매물건입니다. 당연히 이 3억 6,900보다 높게 써야지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현장 임장을 통해서 건물을 현황 그리고 인근 부동산 방문하셔서 시세 그리고 임대 수요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 후에 자기만의 입찰가를 산정하시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입찰기일까지 유지를 하신 다음에 입찰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 3차에 당연히 경쟁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경쟁 때문에 2차 금액 5억 2,800보다 높게 쓰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10건 중에 한 5에서 10건은 경매 학원이나 경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제가 볼 때는 5억 2,800 2차 금액보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는다면 그만큼 또 메리트 그리고 수익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분석 후에 자기만의 입찰가를 산정하시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경산상가주택에 관심이 드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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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